KBO에서 뛰는 5년 동안, 로넥의 야구는 홈런으로 시작해서 홈런으로 가렸다고 해도 과언이 합니다. 그런 만큼 제이미 로넥의 에피소드에서 홈런 얘기는 빠질 수 없다. 잠실은 제이미인데, 제이미가 잠실에서 많이 넘겼어요. 동엽이랑 삼성에 있는 김동엽이랑 한만두, 한 경기 말로는 장애. 동엽이 먼저 치고, 우와! 이렇게 치고, 나는 솔직히 동엽이 거는 장애로 넘어가는지 몰랐고, 내가, 제이미는 내가, 내가, 내가 부자였나, 아니면 이 타석이었나 보겠는데, 그 장애로 넘어가는 거 갔어. 한국 시리즈 우승의 기쁨부터, 뜻하지 않던 시련의 시간까지. 수많은 추억들을 함께 쌓아온 소중한 동료들과의 마지막 만찬. 로맥은 이렇게, 오늘 또 한 페이지, 추억을 채워간다. 며칠 후, 시즌 마지막 경기가 아쉬움으로 마무리되고, 엔트리에 들지 못했지만, 로맥도 끝까지 선수들과 함께했다. 그런 로맥을 위해 클럽 하우스에 모인 선수들. 2021년, 올 시즌을 끝으로 그라운드를 떠나는 로맥을 위한 작은 은퇴식이 열렸다. irrigation, 공개, 아르바이트, 공개, 주지금, 생홍, 추억, 지지금, there's no words right now. I couldn't possibly be more grateful for my time with you guys. It was like fate that I'm here, that I came here. I'm just so glad that I came here. It was the best five years of my life. I sincerely cannot thank you guys enough.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걸 좋아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걸 좋아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길게는 5년, 짧게는 1년의 시간을 함께하며 쌓였던 적만큼 이별의 아쉬움도 크다. 그의 전체 야구 인생을 통틀어 가장 특별하고 소중했던 5년의 시간. 이제 더 이상 그의 모습을 그라운드에서 볼 수 없지만 누구보다 따뜻했고 친근했던 최고의 외국인 타자로 우리는 그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